그럼 4인큐라 해야겠다 4인큐라 아 여기야 1층 오늘 리얼 개같은거 1학년 졸업을 못하네 2층을 좀 갑시다 좀 드론 하나 컷 한 번 들어왔을 뿐인데 다 봤어 한 번 들어와서 컷하는 그 사이에 어 뒤에 뒤에 드론 두개 컷 엉덩이에 드론 있었어 하하하하 아 그래요? 즐겜 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역시 조마조마조조 저 2층 갑니다 아니다 저 그냥 카메라 볼게요 카메라 볼게요 2층 갔죠 지금 저희 오케이 정문인지 구문인지 확인하는데 네네 설치하고 정문에 발소리 없어요 오케이 사고쪽에도 발소리 없어요 반대편이네 그러면 그러면 저기 그기네 옆집방 옆집방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바로 쫄 수 없네 어 지금 여기 창문 누가 부숬는데 누가 부순거야 어 들어왔다 어디야 2층에서 온거 같아요 2층에서 2층 창문 하나 부숴져있고 정문쪽 2층 창문 이쪽인가보다 이쪽 정문쪽 2층 창문 부숴져있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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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단쪽이야 계단쪽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 2명 아 여깄네 아 늦게 왔다 근데 위치에 카메라 내가 찍어버렸어 10호 다운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중앙 계단쪽에 발소리 들리에요 10호 저기 둘 10호 저기 둘이 탔어 아 나 지금 가면 안되겠다 형이 거기서 해 내가 뒤치기 봐줄게 저기 여기 온다 여기 여기 소련 뭐야 아니 말도 안돼 거긴 거긴 형이 있던 곳인데 왜 나를 먼저 죽여 형 죽었어? 오케이 아니 아 돌아왔어 빙 계속 자리 위치하고 있을게요 형 거기 방금 있었던 애들 2명이나 있어 지하쪽에 발소리 들리에요 지하쪽에 아 개같은거 거기 형 보고 있는줄 알고 아 개같은거 거기 형 보고 있는줄 알고 아 거기 안봤는데 거기서 죽이네 지하 지하그라즈 아 퓨즈 퓨즈 지하퓨즈 와 씨 무협영화 찍어? 어디 무협영화 찍어? 피하는거 보소 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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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 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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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사이에 칼로 할 때 앉아서 피하는거 리얼 하하하하 미친 무협영화 찍으세요? 하하하하 무협영화 찍어? 무협영화 찍어? 스타드님 네네 거기 방에 들어가 있어요 아 내 카메라로 볼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A는 한번씩 봐줘야될거 같아 여기 폭탄이 내 앞에 떨어져있어 지금 아 그래? 뒷쪽에 가있을래 그럼? 아 근데 혼자 밖에 없구나 쟤 아 혼자 밖에 없구나 쟤 폭탄이 있는 쪽으로 다 와 와 방 안에 있었는데 언제 들어왔어 아 저기 있네 와 방 안에 있었는데 언제 들어왔어 1번 남았어요 1번 방 안에 있는거 언제 왔어 쟤 뒤터준님 A는 봐줘야돼 아 네네 아 네네 나 할거 다 했어 A는 갱클링 아 갱클링 아 이구나 이쪽에 있죠 루스님 방향이 루스님 어딨는거야 근데? 루스님 아 아니야 아니야 저 여기 계단? 여기 나소년 계단 루스님 바닥 깨지 마세요 웬만하면 어 뭐야 2층 깨졌어요 A B 2천장 2천장 저 이거 교전하면 쳐요 P 반이야 P 반이야 2층 2층 오케이 아 우리 3명이나 살아서 아 우리 3명이나 살아서 루스님 계단 보세요 계단 중앙계단 차라리 기회에 나올거 같아요 아 선진 계단은 내가 볼게 나선진 계단은 오케이 오케이 카메라 있으니까 그래 그래 거기서 오면 말해줘 10초 10초 내가 볼 땐 쟤 그냥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서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어 그냥 세이브 저희는 그냥 도망갔네 세이브 왔다 왔다 세이브 아 안 죽었네 힐드의 관리 힐드의 관리 세이브야 나 누워있는거 봐 저 앉아서 위에 쪼고 있고 아 저 이판 끝나고 자리좀 바꾸고 올게요 네 네 시끄러워 옆에가 시끄럽기도 하고 친구들 와가지고 자리 옮기려고요 아 아 실제 친구요? 네 실제 친구들 어 같은 그 동네에서 피시방 자주 다니시는구나 네 저희는 놀면은 피시방 아니면 술집 가기 때문에 음 남자들만 다 그렇지 그렇지 남자들은 중학교 때 피시방 가고 놀 때 고등학교 때 피시방 가고 놀 때 대학교 때 놀 때 피시방 가 어른되서도 술먹고 피시방 가고 그렇지 술먹고 다음날 이제 그 집에 택시 타고 가려면은 이제 그 따따볼 붙으니까 네 팔팔세자 하면서 형 고수해 고수해 설치 아 여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일로 가야 일로 가야 돼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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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다 1층 한번 해봐라 개같은거 때문에 내가 드론에 다 안보인 것을 잘 봐가지고 일로 아 갈수있나 제목 어디있었지 제목을 못갔네 저는 룩으로 P90 씁니다 이제 P90을 좋아해서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빨았죠? 하하하하 어 저 한명 나갔네 아 그래? 나갔어? 해? 해? 개꿀이다 해? 개꿀이다 개꿀? 저도 정문에서 헤매고 있네 카메라 깼어요 바로 오케이 애쉬 애쉬 어디 고쪽으로 깰까요? 오케이 드론이 안보셨는데 지네가 못 맞추는거야 지금 정문으로 들어가선 안돼 나는 와우 시원하다 드론간다 드론고 드론고 나웃 나이스 나이스 폭탄줘 폭탄 아 나? 네 너 폭탄이야 폭탄이야 패스 네 업무 들어갈게요 내꺼 깨졌어 이런 젠장 아니구나 형 오른쪽 밖 바리게이트 쳐진거 없어 아무도 오케이 황이 안보여요 카운터 안에 있어 카운터 안에 있어 카운터 안에 있어 내가 카운터 이렇게 깨 카운터 제가 날려버릴게 이거 애쉬 로 이거 날려보세요 얍 어디 한번 계속 있어 봐라 내가 죽다니 카메라가 어 뭐야 안 깨지네 저거 아 어딘지 알겠다 지금 보수의 설치 어? 아 뭐에요? 이거는 내가 해야돼 아 뭐야 위치 왜 방역됐어 이런 젠장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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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됐다 오케이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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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폭탄 해체.. 폭탄 설치했어? 설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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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이득이네 개이득이야 나 이쪽으로 돌아간다 옆 창문도 조심해 옆 창문 여기서 창문에서 안보이는 곳이에요 여기는 네 이쪽까지는 안보여 아문드님 혼자 들어갔다가 죽었어 아니 난 저렇게 쉽게 설치할지 몰랐지 이거 우리랑 할 때 우리끼리 할 때 어 고수의 설치 고수의 설치 어 얘네들 얘네들 이렇게 시시할지 몰랐지 나는 포스 일로 간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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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와도 돼요 와도 돼요 혀 의외로 시시하네 야 설치 각도 지렸다 저기선 여기 절대 못 쏴 이건 진짜 그냥 어 죽으로 나오겠네 그냥 어 오수의 설치 그렇지않아 이게 바로 보수의 좋아좋아좋아 하하하 저거 욕하고 난이 났다 저걸 어떻게 부시냐 아니 왜 이렇게 병시나 이런거 있어 저걸 어떻게 부셔 진짜 진짜 제야말로 저 2016년 병신년이네 저거 하하하 저렇게 어 진짜 저거는 아예 폭탄 해제할거 완전 포기하고 다 잡아야되요 네 나갔다가 저거 다 잡아야되 그치 근데 잡을 수 없는 자리에 두명이나 있어 하하하 저걸 어떻게 잡아야 하하하하 정면에서 그라즈 쪽어 있고 양옆에 있는데 그니까 문 뒤같은 경우에는 창문에서 볼 수 없는 공간이라서 아 안되 안되 개같은거 또 일충이야 이런거는 이런거는 고수에 디펜하면 돼 얘네 분명히 똑같은 작전한다 우리랑 저 똑같은 작전 쓰면 저희가 막을 수 있어요 그치 저 절대 안팔려 단순해가지고 얘네들 왠지 단순해 보여 딱히 깊지 않아 보여 그런 생각이 이 발견했으면은 거 금방 올거 같은데 고수에 설치 뭐야 둘은 여기있네 왜 깜짝이야 오우 킬할 버리 카메라 봅니다 쟤도 똑같이 한다 저 말하는거 봐라 그치 그럴거 같았어 사고지 입력 발소리 오케이 뭐야 얘 카메라 안보고 그냥 뛰네 정문밖에 없어 얘네 정문으로 무조건 와 카메라 모른다 어 어 왔어요 왔어요 어 안오네 정문으로 안온다 얘네 정문으로 지나갔는데 여기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곳에 겁나 뛰고 있어요 아 둘 둘 둘 여기 둘 오케이 오케이 얘네 정문 하려고 카메라 카메라를 몰라 오케이 미친 어 뭐야 뭐야 여기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어 여기 그라즈 여기 그라즈 어 지금 거기 이스터진 거기였어 네네 봤어요 봤어요 그래 숨어 있었어요 블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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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움직이고 있었는데 와 나 거기 있는지 몰랐네 나 아 근데 내게 또 욕심때매 이거 사람이기 때문에 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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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렸어 지렸어 판단 지렸어 나이스 나이스 그래 안락사 시켜 드려라 어디요 어디 어디 아 나갔어 ㅎㅎㅎㅎㅎㅎ 닌자야 닌자 진짜 닌자야 야 시점 개 시점 개 쩔어 오네... 플리즈는 뭐야 저 플리즈 그냥 암 걸린다 그 거짓말 자리좌 바꾸어 볼게요